아 아 아 아 사라는 누구니 아 아 아 아 아 뭐지 어 쟤는 쟤는 개잖아 그 그 있잖아 그 퀘스트에서 나 도와줬던 개 있잖아 그 뭐시기냐 어머나 어어 어머나 아니 아름다운 연인이었어 난 노망난 아줌만들 할망군줄 알았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오- 오오- 오오오- 나는 어 나는 점술가나 아무튼 뭐 그쪽이라길래 약간 수정구 들고있는 할망구 생각했는데 할망구래야 이 물할망구라는 몹이 있어가지고 자꾸 단어 선택이 너무 개념 쳐나가게 되잖아 아니야 할머닌줄 알았는데 할머님인줄 알았는데 자 다락을 수색하자 이쪽인가요? 아니 내 방송에 내가 방송할땐 안오고 녹방때만 자주 보이는 킬러구만이야 무슨 녹방을 틀든 생방땐 절대 안보인다네 있어요 원투 근데 원투는 사실 그렇게 평가가 엄청 좋은 작품은 아니었어요 그니까 나쁘진 않았는데 평가가 막 월등하다 지금 위쳐3처럼 막 엄청나게 게임 스팟 같은데서 10점 막 이렇게 맞고 그런 게임은 아니었어요 약간 허술한 게임이었어 이 게임 제작사가 사실 엄청나게 유명한 제작사가 아니라 폴란드에서 물론 폴란드에선 제일 큰 규모일거야 근데 이게 미국이나 뭐 어디 어 그 어디 뭐 좀 유럽 큰 나라 게임 개발사가 아니라 폴란드 개발사거든요 팀도 폴란드고 사실 위쳐 소설도 원래 폴란드 소설이에요 게임 개발자도 폴란드 사람이고 소설 원작도 폴란드에서 자 여기 아들을 써서 자 악이용 침대 그림을 조사하자 왜 굳이 그림을 조사하라고 하는거지 자 그전에 난 아이템부터 털어봐야겠어 아 뭐 이상한거 많이 준다 왜 이렇게 먹을 잔이 많아 수저알대기 없는 것만 잔뜩 주고 있어 이러지마 근데 이거는 진짜 위쳐2에 비하면 엄청나게 먹기 편해진거에요 위쳐2는 이게 안 나왔어 아예 먹는 표시가 한참을 막 헝검이냐고 한참을 그 하나 아이템 하나 먹으려면 한참을 근처에 서가지고 부...부별대야... 부별대야 돼야겠어 그래가지고 엄청 욕 많이 먹었었는데 뭐 루팅을 이딴 식으로 했느냐고 이정도면 많이 좋아진거에요 2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거에요 거의 진짜 짜증날 정도였는데 자 그림을 조사를 하랬죠 퀘스트 아이템이 있겠지 뭐 그레이 그림 종이에 급하게 그려진 아기용 침대 그림이다 아이가 그린 것 같다 자 2층에 이르라 그래 과연 무슨일이 일어날까 아휴 잘 못들어 근데 원래 RPG 게임이 이런 느낌이니까 어머나 자 머리로 가려 그래 내 방송은 건선하니까 아주 차분하고 조용하고 건선하지 2층에 요람이 있던데 어딨지 2층에 요람이 있던데 어딨지 여기 있구나 여깄까 여기 있구나 하지만 월요병이 없는 대신에 화요병에 시달리시겠지 자 문이 왜 3개 닫혔는지 알아보자 뭐긴 뭐야 그냥 3개 닫혔습니다 자 오븐과 그을린 쇠살기 아니요 아마 근데 이게 머리는 그러니까 막 하기에 이거 커스터마징 될거야 아마 어디 미용실인가 거기 가면은 이발소인가 그래 블루클럽 사랑해요 블루클럽 자 오븐을 살펴보자 오븐 어딨니 지하로 내려가야되나 지하로 내려가야되나 그럼갑다 블루클럽 사랑해요 물론 난 한번도 블루클럽에서 깎아본적이 없어 어어 이 종족 본적 있는데 걔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아니 전혀 아니 이건 그 예전에 마을마다 그래 전후세대에서 마을마다 한명씩 있었다는 머리에 꽂단 광년이 그래 내 동생 이름은 광년인데 얜 광년이 다시 이 종족 애들이 말이 많구나 니가 위험하지 않다는건 알아 그래 맞아 고들링이랬어 이름이 얘 남자애 한명 만났었잖아 얘 말고 고들링중에 왜냐면 그따구로 생겼으니까 그래 광애나 그 목소리 잃었던 아이 이름이 기억이 안난다 얘랑 같은 종족이였는데 남자애인은 아니 여쭤말고 다른애라만 아 쪼니 맞아 쪼니였어 쪼니 맞아 갑자기 생각났다 그 쪼니란 친구를 만났었죠 같은 종족이 늪지에서 음 그럼 우리 협상하자 아마 원래 여기 노비그라드가 이 종족이랑 그런쪽에서 엄청나게 배척적인 곳이라서 만약에 걸리면 하염당할 수 있겠다 아 대체 몽상가한테 말을 걸기 전에 여기 열어놓고 안갔었는데 이쪽으로 안 내려가봤었는데 한번 내려가볼까?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답니다. 세상에. 어어어 뭐 주게? 이제 아무것도 없답니다. 어어 뭐야? 아유 강렬세. 이런 당일배송같은 놈. 자 이제 몽상가한테 가가지고 말을 걸어보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size aly ju 예요 ob Salz 손 VO moms 우리 손 The уб 갖 이 모르 중 고 어幕 Australia 이 집에서의 삶을 잊지 못했을 때 내가 말빨이 좀 되거든 너 너 아, 그 아니라 시리의 행방을 물어봐야죠 황금 철갑상어라는 곳에서 만나뵙고요 그건 너야 뚜비두밥 자, 이제 황금 철갑상어에서 코린을 다시 만나보자 아마 나가면 그 은행과랑 또 대화를 해야 될 거야 뚜비두밥 아, 이거 약속을 했는데 살아난 애랑 하지만 나의 통수는 안 돼 그래, 난 정의로운 남자니까 짐은 아직 귀신 들린 상태야 저주를 볼 수가 없다고 자, 이제 사라가 이 고들링이 이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겠죠 아, 불쌍하다 근데 얘도, 얘도 나름 사정이 있잖아 자, 가보자 자, 이제 황금 철갑상어라는 곳으로 가서 코린을 만나보자 어우, 참 동네가 쥐가 많은 동네야 몇 마리니? 어이구! 어이구, 엄청난 걸 본 것 같아 기상에 쪼하게 쥐가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막지 않는다니 그나저나 이 동네에서 그거 어디 있지? 머리, 머리 깎아주는데 자, 여기 공고도 한 번 보고 책 구입합니다 트리스 메리골드의 현상 수백 세상에 무시무시하구나 새로운 이들에게 경고한다 개인 공지 아니, 이름이 치명적인 쾌락이라니 해보고 싶다 그래, 이 퀘스트 왠지 해보고 싶어 퀘스트 이름부터가 나한테, 날 엄청나게 끌어, 끌어들이는군 어딨니? 그래 그래, 레벨 15짜리 퀘스트군 나중에 하면 되겠소 이거 스팀에서 사시면 아마 일본어 음성도 같이 지원해요 아마 한글자막에 일본어 음성으로도 들으실 수 있어요, 빨리 자, 위층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자, 위층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어머나 아니, 그런 차림새로 날 기다리고요 원래 이런 차림새였지만 그럼 어떡하니 아니, 처녀가 조심해야지 그래요? 그럼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PC판을 안 사가지고 너는 처음에 어떤 의견을 낳으면 좋겠다 내가 좀 질문을 해야 하겠다고 너는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사실은 내 마음의 답을 해 주시겠다고 그 생각에 하겠다고 꿈을 꾼다는 건? 그것은 무엇이지? 그 선물이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답은 어려울 것 같은데 시작을 시작하면 공지와 사람과 구성에 대한 공지와 직전을 가진 것 같다고 음.. 얘는 꿈을 소환하기만 하고 꿈은 게롸트가 뭔데 이거구만 음.. 음.. 좋아 얘한테 도움을 받아서 시리에 대한 단서를 좀 더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시작하지 스타트 음.. 그래 시리에 대한 기억이라 그래 그녀에 대한 기억이라곤 잘못 건.. 어.. 잘못 내가 한번 꾸중했다가 경찰이 주동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는군 그치 다 공유하지 뭐 어.. 저 시린걸이라는 게 있어 그러지 천천히 가자 천천히 난 그녀를 케어모엔에서 훈련시켰지 병이 터져버렸어 두툼을 잃어버렸어 마지막으로 인스턴트에 훌륭했다고 가장 강한 기억은 그녀의 방식을 한 번에 드레스에 비해 모른다고 시리가 생기고 그는 불안해 내가 우선을 버렸습니다 알았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정말 경찰이 자주 출동했을 것 같다 있어 그래 뭐 다 털어놓자 그래야 보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보기 어 이해하기 편할테니까 그녀의 목숨을 한번 구해줬어 약간 그러니까 대화가 약간 심리치료하는 것 같네요 진짜 석궁화산을 칼로 튀겨야 된다니 그리고 그래 있지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색이 있는거 보니까 뭔가 뭔가 구린게 있는거 같은데 이거 다 말하면 몰라 아니 그 아닐거야 내가 죽었을때 그녀는 그곳에 있었지 그곳에 도착해 그곳에 도착한거는 그녈의 그곳에 도착했고 그곳에 도착했고 그곳에 도착한거는 그곳에 도착했고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런 것 까지? 이런 거 다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흠.. 그래 무슨 천일야와야 하루종이라는 거 그들은 그녀를 시간과 공간의 숙녀라고 그러지 음.. 차원이동 같은 거 가능한가 보다 설정상 그래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에 탑재될 수 있었겠지 그래 그녀는 그것들을 통제하는데 문제가 있었어 흠.. 어디 도of!? 그것이 사랑사랑사랑사랑이면 정찰이 출동한다요 단델라이온 아니면 단델라이온이 누구지? 일단 예니퍼와 트리스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았으니까 단델라이온? 단델라이온? 서로를 많이 사랑했죠 아니면 데게지? 아 맞아 음료시인이었지 단델라이온 알겠다 2에서도 잠깐 나왔었던 것 같아 2 초반에도 아 맞아 맞아 2였어 자 굶 속인 것 같은데 아 맞냐 봐라 나 심경과 앉아 재고 살 맞아요 2에서 초반에서 내가 해본 부분에서 듀어프랑 같이 사형당할 뻔 했었어 아휴 처음으로 먹었을 때 그 후에는 그냥 꿈이 멘콜이 그 후에는 꿈이 다가가야 돼 그 후에는 과자와 과연 그 후에는 시리의 수단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후에 단델라이온을 통해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있었어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들었다고 그 후에 그 후에는 루즈마리아 타임을 잊어버렸어 음 루즈마리아 타임? 어? 여관인가? 루즈마리아 타임? 그 후에 어디가? 그 후에 도와줘서 고맙군 영광의 지정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